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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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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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콩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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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쥐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세요. 콩쥐와 콩쥐. 옛날에 콩쥐와 콩쥐가 살았어요. 콩쥐는 조금 성격이 모아나 버렸죠? 그래서 콩쥐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저기... 돈도 많으시고... 멋진 남성래가 나타나서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맞아? 두꺼비가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나 동화가 기억이 잘 안 나. 진짜 유명한 것 같아요. 콩쥐 파티가 진짜 유명한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 행님 닮음은 혹시 알아요. 알지, 알지. 행님 닮음의 동화술을 끌어들여서... 알지. 알지. 썩은 동화줄을 조금만 맞을 수 있지. 호랑이. 호랑이. 내가 엄마야. 그것이 행님 닮음. 썩은 동화줄을. 썩은 동화줄을. 그것이 행님 닮음이야? 네, 맞습니다. 동화에 대해서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동화 퀴즈요? 동화 퀴즈요. 이런 건 좀 어렸을 때 책도 많이 본 친구가 아니라 동화 퀴즈요. 동화 퀴즈요. 동화 퀴즈요? 동화 퀴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것만 봐서 퀴즈에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핫도그, 그 다음 쿠키, 식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동화 팬님, 달님에서 오늘의 중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누가 해고 누가 달이 되었을까요? 정답! RM. 정답. 태형 씨, 제가 먼저 했어요. 달님이 남자, 해가 여자예요. 정답. 왜냐하면, 여동생이 무섭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럼 네가 해해, 내가 달할게. 이거 아니었나요? 오. 기억하시죠? 제일한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 얘들아이크가 아주 좋아. 두 번째 해, 가겠습니다. 오케이. 동화 팬님, 달님에서 배고픈 호랑이가 길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뭐라고 말했지? 짓!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 땡이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건 사투리 버전이고, 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가 사투리인 거야? 어? 사투리 썼다. 지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짓!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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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네요. 정답이네요.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알죠, 알죠, 알죠. 노래 주면 안 잡아먹지. 포켓몬스 원조. 도깨비와 트레이드하는 것.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라고 말했을까요? 짓! 뭐라고 말했을까요? 노래 주면 안 잡아먹지. 내가 알겠지? 노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먹으세요. 대단하다. 짓. 방금 얘기했잖아. 짓은 잘하는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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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가 나오는 동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짓. 드라일라이트. 지민. 아래. 지민. 저 먼저 나왔습니다. 아기대지 삼형제. 그리고 피터팬? 아니. 양아치. 아, 신데렐라. 로빈 후드. 아래. 왼바디스. 양아치가 아니라 무슨. 아래. 아래. 양아치. 아래. 정공. 아래. 아래. 그렇네. 아래. 그리고 프랑스 다리. 호랑이话. 지민. 아래. 아래. 아래로. 그리로는. tris. 아래. 유 zoo 자리를 보기 안석시Up. 트랑스. 아래. 아래. 아래로 인증. 아래. 이는 아니예요. 호랑이. 양치기 소년. 아기대지 사명제. 파트라슈. 아기대지 사명제. 아기대지 사명제. 아기대지 사명제. 아기대지 사명제. 아기대지 사명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엑스맨. 아기대지 사명제. 아기대지 사명제. 호랑이 형님. 아기대지 사명제. 아기대지 사명제. 두루미와 여우. 여우도 늑대 아니에요? 여우도 늑대 아니에요? 친밀. 늑대? 늑대? 아기대지 사명제. 아기대지 사명제. 아기대지 사명제. 아기대지 사명제. 처음 알았어요. 토끼와 퇴즈. 토끼와 퇴즈. 토끼와 퇴즈. 아기돼지 사명제. 양치기 소년. 진과 함께. 신데렐라. 신데렐라. 백설공주. 정국. 정국. 양치기 소년. 아기돼지 사명제. 그리고 빨간 망토. 빨간 망토. 빨간 망토. 양치기 아비. 빨간 망토 차차. 모자 망토 둘 다. 맞네. 솔직히 성냥개비 소녀 할 뻔했네요. 성냥개비. 성냥개비. 반식을 여러분이 원한 만큼 다 드리려고 했으니까 먼저 갖다 드릴게요.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두 팀이요?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 작가와 작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작가. 3대 3으로. 아, 그래요? 그럼 나무자 명이 뭐예요? 3대. 그럼 나무자 명이 뭐예요? 3대. 나무자 명이 슈아 형이라고. 저 여섯 분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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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자 명이요. 네. 휴가 앤 슈아. 지민이랑 정국이가 있으면 돼요. 그림.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공식적으로 대덴자 명이요? 대덴자 명이요. 오케이. 좋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뭐예요? 방탄 보다 방탄 아니야? 자. 대덴자 명이요. 대덴자 명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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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3대. 그럼 대덴자 명이요? 잘. 청구석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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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스토리를 다 짰어. 내가 볼 때는 스토리를 내가 볼 때는 형이 하면 돼. 내가 볼 때는 스토리를 다 짰어 벌써. 그리고 그림을 안 해도 되고. 형은 이 그림으로 벌써 스토리를 다 짰어. 오케이. 그리고 형은 저는 컨디션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너는 저기 저기 꾸미는 거 있잖아. 네. 이렇게 탁탁탁탁탁. 오케이. 난 지금 스토리를 짰어. 짰어. 오케이. 퇴근 스토리로 가자. 난 나무를 낳았어. 나이스. 자,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봐봐. 얘가 주인공이야. 이 친구는 어느 날 분이 이 모양새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친구들의 머리는 풍성한데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 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숭이도 만나보고 털이 많은 호랭이도 만나보고 아니면 장발 귀신도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나봐요. 하지만 모두의 이 털은 다름을 알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한 가닥. 이 한 가닥이 정말 나에게 소중했다. 잠깐만. 야, 무슨 교훈이 그래요? 결국 머리가 좋아졌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 굳이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 라는 교훈으로 끝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밤이 안 되면 지금 새로 다시 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짤 수 있죠. 자, 뭐 할까? 아이들 시점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아이들 시점으로 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네모와 동그라미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형? 애들은 그냥 재밌는 걸 원하지. 태영아, 스토리 있어? 네. 뭔데? 일단 제목 하나는 꼬마 신사 푸호라고 지었습니다. 꼬마 신사 푸호? 네. 뭔데? 꼬마 신사 푸호가 시내 거리에 있는 한 양복점이 있는데 거기 사장이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잘 팔던 도중에 할아버지가 아프게 돼요. 근데 그 양복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푸호가 그 양복점을 할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그래도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목발 같은 걸로 좀 키 커 보이게 하고 그런 내용을 해요. 할아버지를 대신하려고? 네. 할아버지. 그게 엔딩이 뭔데? 연락이 뭔데? 돈 잘 벌어서 또 영업비로 이제 할아버지가 또 낳고. 뭔가 감동 코드나 그런 게 있잖아. 할아버지. 약을 사서 할아버지를 낳게 하고. 그다음에 또 둘이서 이제 잘 영업을 잘 해가지고 매출을 좀 많이 끼운.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고. 감동님 개인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안 보입니다. 방금까지 태형이한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감동님 개인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뭘로 뭘로 해야 되지? 글쎄. 일단 서로 각자 스토리를 한번 짜보고. 거기 중에서 마음을 드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아 좀 약간 동심의 세계 없나? 있지. 어떻게 해? 야, 기계야. 누르면 나와. 뭐 단어를 하나 던져줘. 직장에서 짜보겠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어. 근데 등산 끝에서 야호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야호 한마디로 인해 한 동네가 멸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멸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죄를 따지는데 자기는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그 동네를 다시 재건축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동화. 어때? 아 되게. 야호 한마디 했는데 동네가 막았는데 진짜. 아니 그 동화에 다 이래야 돼. 핫도그를 어쩌봐요. 핫도그. 뜨거운 게. 뜨거운 게. 이거 단순하게 가야 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있었는데 핫도그를 먹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핫도그가 이렇게 다 소화가 되면서. 핫도그에 이 몸에 있는 여행 일지를 쓰는 것 같아. 하하하하하 하하하 근데 이런 유지 하는지 뭐 해. 앤디 웃고 신박하네. 되세요. 벽도가 나와서 좋은 영양이 되었어요. 오오오오. 대박이야. 핫도그에 이 나무가 자라 나게 되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대설물이 아니었네. 대설물이 아니었네. 조금 걸음이 되었다니까. 알파고 어때요? 알파고? 알파고는 사실 불쌍한 아이야. 알파고가 사실은... 원래 감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재미있다. 인간들이 사랑하는데 사실은... 점점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네요. 그런데 알파고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애는 원래 감정을 타고납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기계처럼 일을 반복해서 시키다 보니까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과정을 동화로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막히게 이미 가진 적이야. 이 센터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되게... 창의적이네. 되게 멋있네. 머리가 빨리 돌아. 아... 어렵다. 형은 약간 딥하게 되죠? 그래, 나는 딥하게 돼. 네 말이 맞아. 형은 소설을 써야 돼. 동화가 아니라... 너무 딥하게 돼. 이럴 때는 찾아봐야지. 이게 뭐야? 제목이 뭐야? 마음 한 스푼이래요. 마음 한 스푼. 일단 제목은 마음에 들어. 되게 귀엽다. 이쁜데? 그러면 저는... 철판 두 스푼으로 하겠습니다. 형, 형 세 스푼으로 가요. 이래서 이 이야기를 합치는 거야. 기다려봐. 일단 완성 좀 시키고. 오케이. 저도 완성 시키고 올게요. 뭐야? 갑자기 완성 시키는 거야, 저기는? 우리 개인전. 아, 진짜 갑자기? 야,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억울하던 게 뭐였어? 왜 쟤는 있는데 나는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미운 우리 새끼처럼. 동생이 너무 화나게 해서 때렸는데 엄마 앞에서 모른 척 해요. 엄마 앞에서 모른 척을 해? 그래. 내가 엄마한테 혼나는. 너무 화나, 너무. 너무. 그럼 착한 거짓말은 있나 없나? 아, 어? 지구 용산 구름. 이런 거. 그래서 뭐 어떻게? 몰랐는데 구름이 지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해는 뜨겁잖아요. 해를 가려줘. 이런 것도. 해를 가려주고. 온도를 차단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를 내려주고. 약간 싸우고 대신 물 좀 내려다 주고. 하지만 사람들은 구름을 미워해. 왜? 날씨가 흐리거든. 그러니까. 어둡고 우울해. 비도 오고. 그래서 어느 날 구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첫눈 더 치고. 구름이 서운해서 숨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 때문에. 해 때문에. 해때문에. 가뭄이 오고. 사람들이 말랐어요. 지구 용산 구름이. 어떻게 해? 핫도그 일지로 가? 아니. 뭐하고 싶어? 그림이 심플한 거. 그림이 심플한 거. 그림이 심플한 거. 핫도그 일지? 핫도그 일지도 심플하기 쉽지. 몸. 어떻게 해? 아니. 몸을 그릴 필요 없지.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이 구조를 이렇게 그려. 위장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뭐 빨갛게 색칠한 다음에 집어넣고. 장 한 좀 갈색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하면 되지. 당은 이렇게. 몸에 해서 딱 나오잖아. 근데 그게 뭐야? 핫도그 나머. 마지막에 약간 아쉬워. 근데 솔직히 엔딩 스토리로 따지면 이게 진짜 좀 되게. 그림도 귀엽잖아. 솔직히. 이게 되게. 100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게. 스토리로 가면 되겠다. 스토리를. 얘는 하나만 갖고 태어난 거야. 근데 충분히 그때 기술은 발전해가지고. 어떤 곳이든지 머리에 심을 수가 있어. 소중하게. 그렇지. 기트로 막 꽂아 있는 거 한번 해보고. 거울 보고 있는 모습. 그렇지. 별로일 거야. 다시 뽑고. 한 가닥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막 이렇게. 제크와 콩나물. 활이 안 되잖아. 해? 화장 입어. 난 괜찮아. 어때? 제크와 콩나물 짜줘? 별로야? 별로 그림체 안 별로야? 아냐 아냐. 봐봐. 둘 중 그림체 뭐가 더 귀여워. 솔직히 나도 아까부터 원픽 이랬어요. 아 오케이. 아니 그 제목 어때? 머리야. 이 한 가닥이 그게 한 게 아니라. 한 가닥 어때요? 한 가닥. 한 가닥. 아니야 아니야. 한 가닥 괜찮은데? 한 가닥 괜찮은데? 한 가닥. 자 박정. 오케이. 정리됐어요? 네. 우리 팀 괜찮아 지금. 일단 잠깐. 우리가 하나 나왔거든? 지구 용사 구름인데 마음 한 스푼으로 해서 일기 토론 한번 해보자. 자기 친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얘는 요정이에요. 그냥 지구에 안 살고 넓고 넓고 우주 어딘가에 더 멀리 있는 작은 별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혼자 살고. 어린 형제?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이 요정한테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물건이든 움직일 수 있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놨지만 하나가 제일 부족한 거야. 이 사람한테 감정이 안 느껴져. 같이 놀고 있는데 재밌지가 않지? 같이 놀고 있는데 왜 나 혼자 즐거운 것 같지? 라는 감정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뭘 넣을까? 뭘 넣을까? 하다가 내 마음을 넣어야겠구나. 그래야지 이제 얘가 완성되겠구나. 맨 마지막에 마음을 넣었는데 이제 얘가 무채색이었는데 색깔이 변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친구가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가족이 생기는 것이에요. 약간 교훈을 알 것 같아.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라. 좋아. 나 구름이 어때? 구름이 좋은데? 좋지? 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구름이로 해, 구름이로. 아니. 너는 너 거 하나 따로 만들어. 그래? 어. 아깝잖아요. 좋아. 약간 별책 프로그로. 너는 너 혼자 발표해. 오케이. 지금 딱 좋으니까 형이 내용이에요. 제가 바로 그림 그릴게요. 한 가닥 색깔 무슨 색이야? 한 가닥 색깔 무슨 색? 경국이 머리에 영광이 파란색 같아. 파란 가닥? 맞아, 맞아. 털이 뭐 많이 혼내. 털이랑 비슷하게 혼나나. 근데 이거 글쓰였으니까 이거. 잠깐만. 한 가닥. 옛날, 옛적으로 가야 되냐? 옛날, 옛적. 옛날, 옛적. 옛날, 옛적. 근데 이거 내용을 보고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표지. 표지 그리네. 잘못했어. 형. 약간 내가 동창 어린 아이다 생각해야 돼. 또 무슨. 또. 뒤페지지 마요. 오케이. 뭐가 같지가 않아. 또 무슨. 또 무슨. 또 무슨. 또 무슨. 빌이 왔어요, 이제. 나 동화작가로 좀 데뷔할까 생각했어. 누가 웃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웃었던 거 같아. 누가 웃지? 두 사람은 웃었던 거 같아. 누가 웃지? 형. 구름이가 있었습니다. 뚱뚱뚱뚱뚱뚱뚱뚱. 근데 이런 게 다 뭐야? 이건 뭐야? 형. 형. 한 가닥. 3D. 야, 좋다. 3D. 형. 어때요? 뭐 잘하고 있습니까? 아유. 염탐하는 거예요? 아기들처럼 저기? 아니, 지금 뭐예요?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개인입니다. 아, 진짜요? 갑자기? 네. 제 아이디어를 한 번은 딱 개인으로 한 번. 오, 멋있는데. 나 딱히 할 게 없는데? 나 뭐하지? 형. 형. 그러면 형은 내 팀으로 와요. 갑자기? 그러면 형은 내 팀으로 와요. 갑자기? 네. 조수로 와서. 저기 앉아서. 아니, 갑자기? 형. 내 이야기를 듣고. 괜찮겠습니다. 아, 이건 좀 수정하셔야 되겠는데요? 응. 라고 하면서 그림 좀 그려줘요. 아, 그림을 그리라고? 네. 형은 내 옆으로 와서. 어허이. 어때요? 자. 이거. 네가 제일 내 의견인데. 그러니까. 네가 제일 세게 내 의견인데. 여기는. 그냥 각본만 형 이름을 쓰고. 제대로 된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이래도 돼? 얼른 안 와요? 어? 그래. 그러자. 자, 내가 갈게요. 오케이. 야, 근데 나 그림 잘 못 그린다. 너 내 그림을 믿는 거냐? 네가 그림 그리는 게 낫걸? 근데 이게. 옆에랑 이제. 경쟁 대상이에요. 아. 그치. 이제. 마음 한 소품이 제일 부족했던 거야. 아, 마음 한 소품. 아, 그 마음 한 소품이. 이렇게. 그릴. 그리라고 나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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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어떻게 그릴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있어야지. 거기에는 신비한 힘을 마진 꼬마 여정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 야. 고쳐,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우주 별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장면은. 쓸데없이 그라데이션. 쓸데없이 쓸데없이 쓸데없어요. 여기가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른날은 쨍장 말고. 어른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이런 장면.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아, 이런 거 생각보다 잘하는데 좀 부탁하고 싶어.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야. 자, 정말 세번째 장. 오지. 물수 세번째 장? 두 줄씩 밖에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문제되는 거야? 이거 손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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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써봐. 이게 정확히 있는지. 아, 그래요? 한번 읽어봐. 근데 잠깐만. 오늘 집에 가는데요, 우리. 우리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나도 도와줄게, 이거 다 쓰고. 어디에 살아야 돼? 여기에 요정이 하나 이렇게 앉는 것 같아요. 야, 요정이 이렇게 앉는 거야? 너, 나한테 너무 과한 걸 시키는 거 아니냐? 한번만 더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나타날 차례지. 너무 크리스마스. 형. 몰라. 낙서 됐네. 아, 예. 이 그림 그리는 게 진짜 힘들다. 아니, 남들 봐. 몇 주, 몇 달을 걸려서 만드는 걸 두 시간만에 만들다니까 힘들 거지? 너무. 준비한 힘을 가진 꼬모여종 푸푸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통화 끝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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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다, 정구아. 내가. 작가님, 정구아. 고생하셨다, 바꿔줄 거야. 마감 끝났어요. 이제 정구아, 우리 마감했다. 정구아, 모든 외품 작가님들 중장합니다. 됐다, 됐다. 아, 힘들어. 정구아, 고생했다. 진짜 한 가닥 표준이네. 이거는, 이거 안 하는 거 제 인정. 진짜. 너무 좋아. 지금부터 해 주실 구현 동화가 중요합니다. 한 명씩 다 돌아가면 하면 되나요? 네. 한 장씩 하면 되겠다. 한 장씩. 늑대야, 너의 털을 좀 빌려봐도 되겠니? 한 장씩 하면 돼. 한 장씩 하면 돼. 한 장씩 하면 돼. 아니, 불이 안 돼. 아니, 다음. 다음. 봐봐, 조금만 봐. 그리고, 나 순환을 만나게 됐어. 순환아. 순환아. 하하하하. 한 장씩. 정구아. 순환아. 그래, 괜찮아. 동화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장씩 하면 돼. 여러분, 다 완성되셨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한 장씩 하면 돼. 자. 지구영사 구름이. 아니에요. 지구영사 구름이. 아니야. 지구영사 구름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지구영사 구름이.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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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세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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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외한 줄 알았네. 그러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구름이가 햇님을 가려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이게 모두 구름이 때문이야. 구름이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 웅성웅성. 용품.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 행복할 거야. 부끄러운 구름이는 햇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컬러가 빠지게 나오는 아저씨. 여기부터 색깔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비도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름이를 원했습니다. 응애, 응애. 이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구름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나.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다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한 가닥이네, 한 가닥. 다 한 가닥. 다시 컬러입니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마을의 용서는 구름이었답니다. 마지막. 마지막. 지구 용서 구름이 끝. 이걸 더블링으로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지구 용서 구름이 끝. 멋진 동원했어요. 좋은 동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거스러워. 솔직히 말하면 오른손에 감각이 없어져서 내용이 많이 컷됐습니다. 맞아요, 내용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우리 그래도 꽤, 꽤, 꽤나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여기는 진짜 괜찮아. 근데 진짜 만화책 같지 않아요? 자, 구현동아. 자, 들어갑니다. 한. 간다. 제목만 정국 씨가 해주세요. 한 가닥.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저, 저 일부러 방해 없어요. 옆에서. 옆에서. 저도. 저도. 방암은 묶음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오케이, 오케이. 뭐 있는데. 뭐 있는데. 한 가닥이요. 아, 진짜? 자, 그 친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들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퍼했어요. 소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저 머리카락 한 가닥 진짜 임팩트 장난 아니다. 길을 가다 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오지 마세요!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칠어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거위, 거위.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잘 그렸다, 진짜.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나무. 소년은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해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와 거울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 너무 어울리는 머리가닥이 있었습니다. 머리가닥?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두 개에서 수업하시는 건가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감을 얻고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 가닥을 꾸미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 둘 셋 하면 한 가닥 끝 하자. 하나 둘 셋 한 가닥 끝! 결국 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한 가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교훈인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아시는 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 왜 적힘을 왜 아시는 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 왜 적힘을 왜 아, 네. 아, 물론. 풋부도 좋지. 근데 솔직히 그림이 거의 지분이 한 7, 80인 것 같아요. 오 년에 충족했습니다. 아, 그림을 너무 이틱 다 냈어요. 잘 그렸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된다. 여기 제일 집중해서 들을게요. 저희는 그림이 상상해서 들어야 돼요. 그림이 없어요? 눈 감고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표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림이 없어요? 다들 눈 감으세요. 아, 표지만 보고 상상할게요. 표지 없어요. 이딴 데? 표지 없다고요. 자, 알겠어요. 제목 계속 보여주세요. 네. 제목 외쳐주세요. 마음 한 스푼. 마음 한 스푼. 마음 한 스푼. 마음 한 스푼. 형이 왜 웃어요? 왜 웃어? 너무, 너무, 너무 잘했어. 오케이. 저 표지에 영웅을 알았다고. 이제 눈 감고 이제 상상해보세요. 자, 진희 씨 눈 감으세요.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별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어요. 푸푸.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어요. 푸푸.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푸푸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 그래? 푸, 요정인데? 푸푸. 나도 얼른 몇 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별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 얼른 해보자. 푸푸는 생명을 만들기. 1스토 제가 적었습니다. 시작했어요. 만들기? 네. 좋아. 다 됐다. 가성으로 했어요, 제가. 아, 그래? 안녕? 아니, 형은 푸푸아. 이렇게 해야지, 형은. 응? 아니, 형은 푸푸아. 이렇게 해야지. 안녕. 쩜쩜쩜쩜. 난 푸푸야. 쩜쩜쩜. 푸푸는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자. 뭐야 이게? 형이 저거 참. 푸푸는 슬펐어요. 그래도 푸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 건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흠. 뭐가 부족한 거지? 뭐가 언제 할 수 있었니? 이름을 붙여줘볼까? 푸푸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뽀우? 뽀우. 뽀우. 안녕, 뽀우야. 난 푸푸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흠. 옷을 입혀줘볼까?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줘봤어요. 안녕, 뽀우야.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뽀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톤 맞춰야 돼요, 내가? 아니. 왜 뽀우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 큐. 푸푸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푸는 이제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단 거예요. 푸푸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분 하나에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푸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뽀우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 뽀우야 안녕. 난 푸푸야. 너무 보여. 안녕.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푸는 신나서 춤을 추었어요. 푸푸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둘이 같이 이 별을 아주 이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끝. 아, 이 성공가 다인데. 자, 우리도 같이 하나 둘 셋. 마음 한 스푼. 이상해. 야, 넌 푸푸 목소리로 마음 한 스푼 해줘야지. 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마음 한 스푼. 아... 그래, 마음 한 스푼 주고 싶다, 진짜. 아, 만족합니다. 아, 뭐 푸푸푸 하는데. 네, 뭐. 아니, 진짜. 근데 잘 다듬으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적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뭐 태형이가 다 적었지만.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았네요. 어릴 적 기억도 나고. 좋아요. 잠시 좀 행복했어요. 진짜 막 상상하거든요. 퍼부 공모전 푸푸다. 푸푸? 푸푸? 아니, 이거 아니고. 차라리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였어. 푸푸요? 친구가 너무 동심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푸푸예요. 푸푸. 아니, 푸푸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푸푸.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푸푸 공모전 하자. 푸푸 공모전. 푸푸 공모전 시작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거 들으면 뭐, 뭐 이걸 어디다 쓸 데가 있나요? 저희는 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들 다. 세 팀 다요? 세 팀 다요, 진짜로. 저희 팀도요? 네. 그래요? 진짜 좋아. 지구 형사 구름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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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같다. 오늘 슈가 형이 안 했잖아요. 이 동화를 이제 라디오에서 한번 읽어주는 거 어떨까요? 오, 슈가 형이 찍혀. 슈가 형이 독후감 쏘는 거 어때요? 좋아, 좋아. 독후감 괜찮다. 지금 A4G, A4G 8포인트로 해가지고 깜빡 쳐가지고. 지금 슈가 씨한테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걸 안 해? 그러면. 근데 이것도, 또 제 영역이잖아요. 그치. 지민아, 연결해보자. 일하고 싶다 했었어, 윤경이. 안녕하세요. 네, 형님.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달방 촬영 중입니다. 음... 어, 다른 게 아니고요.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동화를 만들었어요. 동화를 만들었다고? 네. 형이 독후감을 써주는 벌칙에 걸렸어요. 내가? 네. 목소리를 읽어. 오! 한 평당 어느 정도의 독후감 길이가 뭐 한두 줄일 게 아니라 F 형집 반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오, 그래. 오! 어, 형은 왜... 형 목소리로 이걸 읽어줘야 되는데, 동화를. 네. 오! 오! 형,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아, 그럼... 뭘 그렇게, 그렇게는 신기하냐, 무슨 신기해 보겠어요. 좋아요. 오케이. 그런 자세면 충분하네요. 뭐야? 둘의 얘기 다 들었어? 네. 알겠어요, 형. 네. 오, 확답. 좋아, 좋아, 좋아. 됐어요. 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슈가 형의 독후감을 기대를 해보면서 푸푸의 목소리로 한번 달려라 방탄하면서 끝내보는 것 같을까? 앞으로도 달려라 방탄이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아, 씨. 아, 진짜 목 아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성우가 다 했다. 이 멤버들 쏘는 동화를 제가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용사 구름이, 글, RM, 그림, 지민. 지구 마을엔 사람들과 구름이가 살았습니다. 마을은 쨍쨍 맑다가도 비가 오고 따뜻하다가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함이 없길 바랐습니다. 평화로운 곳만 같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구름이가 햇빛을 가면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나 구름이 때문이야. 구름이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부끄러운 구름이는 햇빛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비도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름이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구름아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마을의 용사는 구름이었답니다. 지구용사 구름이 끝. 한가닥. 글, 진, 그림, 정보.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펐어요. 소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길을 가다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치로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차려보기로 했어요.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한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와 고울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는 너무 어울리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감으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 가닥을 묶으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닥 끝! 마음 한 스푼 글, 비, 표지, 제휴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별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요정 크프가 살고 있어요. 크프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얼른 엿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 별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 얼른 해보자! 크프는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좋아! 다 됐다! 안녕! 난 크프야!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자 크프는 슬펐어요. 그래도 크프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흠, 뭐가 부족한 건지? 이름을 붙여볼까? 푸프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안녕 뽀우야! 난 푸프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프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음, 옷을 입혀줘볼까?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줘보았어요. 안녕 뽀우야!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뽀우는 대답하지 않는 걸까? 푸프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프는 이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푸프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분 하나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프는 횡활용할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뽀우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 뽀우야! 안녕 난 푸프야! 안녕!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프는 신나서 춤을 추었어요. 푸프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둘이 같이 이별을 아주 이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마음 한 스푼 끝! 대단하네. 멋있다. 동화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한 가닥은 너무 블랙 코미디 같아가지고 그래도 마음 한 스푼? 마음 한 스푼이 귀엽네요. 고생했다 얘들아. 우리 열심히 가수만 하자. 동화 하나 만들지 말고. 화이팅! 달려라! 빵탕!